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성형외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 문구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커뮤니티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밝힌 사용처의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용처로 마땅히 지정돼야 할 업주들은 제외되고 엉뚱한 외국 대기업이나 성형외과가 수혜를 입는 모순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소비자,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경제약자이자 다수인 골목상권 소비 확대가 목적입니다. 이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은 사용처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형마트 내부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임이 지속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미용실이나 안경점 등 임대업자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수혜가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형규모를 자랑하는 외국계 가구 기업 이케아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유명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에서도 서울 지역의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도 구매할 수 있어 논란입니다. 백화점 내부에선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밖에 플래그십 스토어로 꾸며진 명품 매장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인 스포츠여가 시설과 일부 유흥업종은 지원금 사용처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유흥주점,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며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사업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필드골프장이나 유흥사치업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업주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사용도 가능해 필러, 보톡스, 레이저 등 성형이나 뺏기 시술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면서 사용처에 대한 물음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에 능통한 누군가가 올려놓은 사용처 리스트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는 시간도 꽤나 소요되며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규정도 여전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감행점을 넣고 뺄 것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기일이 8월 말까지로 길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사용처 지정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사용제한업종에 포함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효과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를 보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었다면 이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돼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자와 업주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지역 간 업종 간 차별이 발생하는 지원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클럽 8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사용처 안내도 보완돼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검색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해 보입니다.